안녕하세요. 배우 정혜인입니다. 저희 FNC 엔터테인먼트에서 2020 FNC 전국 오디션 픽업 스테이지 뉴스 를 개최한다고 합니다. 2020년 1월 4일 광주를 시작으로 1월 19일 서울까지 2008년생부터 2002년생의 전국에 있는 다양한 평소한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자세한 사항은 FNC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와 또 FNC 오디션 SNS 계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020 FNC 전국 오디션 픽업 스테이지 뉴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저 전의 인도, 힘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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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